전남도가 내년도 귀농어 귀촌 지원 사업에 사업비 33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. 지원 사업 가운데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분야는 농촌에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귀농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또 귀농인 집 조성 사업은 귀농어 귀촌에 필요한 집 가운데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. 전남도는 사업비 33억 4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도시민 농촌 유치에 29억 2천만 원, 귀농인 집 조성에 4억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.